네, 안녕하세요. 제17회 전국총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 사전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시청자미디어재단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김현중, 주임입니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약 2주 정도 앞당겨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올해는 어떤 끼가 넘치는 우리 친구들이 참가할지 기대가 됩니다. 멋진 무대를 위한 예산은 6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약 2달간 진행되며 전국총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 즉 방콘대가 어떤 대회인지 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어 대상을 선정하는지 모두 다 설명드릴 테니까요. 하나도 놓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방콘대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17회 총소년방송콘텐츠경연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광주광역시가 주최를 하고 우리 시청자비디어재단 광주시청자비디어센터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공동주관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선에 선발되어 본선 무대에 오르게 되면 대형 콘서트 무대와도 견주어도 될 만한 멋진 무대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방송조와 공연조, 즉 무대 연출팀과 스태프팀이 한 팀을 이뤄서 무대를 꾸미고 또 꾸민 무대를 영상 중계를 통해서 실시간 녹화로 진행을 하는데 이 녹화물로 경연을 평가받아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없으실 겁니다. 왜냐, 이 대회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국 유일무이한 청소년 방송 분야 경연대회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방송 분야 PD나 카메라 감독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 멋진 무대 앞에서 공연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꼭 지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팀 구성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공연조와 방송조로 구성한 다음 지도교사까지 포함해서 한 팀당 최대 15명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한데요. 공연조는 1명에서 8명, 방송조는 4명에서 6명 내에서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같은 학교에서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네,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서나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이라면 같은 광역시, 도, 시, 네, 연합팀 구성이 가능하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도 함께 팀을 구성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상의 이유로 지도교사님은 꼭 배치해 주셔야 되시고 무대 현장에서도 당일날 담당교사님은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은 방송조와 공연조를 중복으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송조 학생이 카메라를 잡았다가 갑자기 무대가 시작하면서 위로 올라가거나 공연을 해서 중복으로 한 사람이 역할을 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페널티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공연조와 방송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송 콘텐츠 경연 대회는 다른 무대 위에서 진행하는 공모전과는 달리 카메라와 연출도 직접 학생들이 참여해서 진행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은 공연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공연조는 최소 한 명에서 최대 8명까지 팀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네, 작품의 길이는 최소 5분에서 10분 사이로 구성하면 되고 절대 5분보다 짧거나 혹은 10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한 팀당 최대 주어지는 시간이 리허설과 준비 시간을 포함해서 20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작품을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공연되는 모든 내용은 KCTV 강주 방송에 송출되기 때문에 적절한 주제와 내용으로 작품을 구성해 주시고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한시간 최소 5분에서 10분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콘텐츠는 어떠한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힙합도 가능하고 노래나 댄스나 뮤지컬, 방송에 적합한 콘텐츠면은 다 가능합니다. 단, 실시간으로 현장을 중계하는 경연대회이다 보니까 친구들의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빙을 한다든지 아니면 생방송이 아니라 다른 화면을 끼워 넣어서 송출을 한다든지 이런 각종 후편집 행위는 사전 심사 단계나 본선에서도 바로 탈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송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방송조는 PD와 기술감독, 카메라 감독에 가지고 최소 4명에서 최대 6명까지 구상이 가능합니다. 3개의 메인 카메라를 다룰 카메라 감독 3명과 송출될 화면을 선택할 PD 1명은 필수로 배치해야 되면서 그 외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싶다 혹은 보조 카메라를 한 개 더 설치하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추가로 배치해 가지고 6명까지 구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방콘대의 대상을 받은 3개년도 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쟁쟁한 분들이 대상을 가져가셨는데요. 통계를 내보면 중등부에서는 뮤지컬이 강세였고 고등부에서는 댄스가 강세였습니다. 하지만 댄스라고 해서 춤만 추는 것이 아니고 앞에 스토리를 넣어서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였는데요. 사실 5분 이상, 10분 이내에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댄스 하나로는 채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콘텐츠와 접목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친구들의 콘텐츠가 명확한 주제가 있으면 더욱 높은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3개년도의 대상을 받은 작품들은 각각의 콘텐츠 속에 주제가 명확하게 녹아져 있었고 또 조금은 서툴더라도 메시지의 전달이 명확했기 때문에 대상을 거머쥘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무대가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멋져도 실제 카메라가 찍는 화면을 갖고 심사하기 때문에 공연조와 방송조에 많은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에 통과한 팀이라면 세부적으로 어떻게 촬영할 것인지 합을 맞추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다음은 대회에 참가한 팀들, 본선에 진출한 팀들은 어떠한 상을 받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팀에게는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겠고요. 부상으로는 80만 원씩 팀으로 현금이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가보면 최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장상 우수상에는 광주광역시교육감상 장려상에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이사장상 이렇게 본선에 진출한 팀들이 받게 되는 상들인데요. 즉, 본선에 진출하기까지만 하면 장려상까지는 확보를 하고 시작한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노력을 한다면 상장의 내용과 상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선에 진출해서 장려상까지만 받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기왕 참여한 대회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대상이야!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많은 연습과 팀워크를 다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대상을 거머쥔 팀 지도자 선생님 즉, 담당 선생님이나 기관 담당자에게는 광주시청자 미디어센터 장상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출 서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한부, 그 다음에 공연 영상 한 개 이렇게 두 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제출처는 여기 보이는 gjc골뱅이 kcmf.or.kr로 8월 19일 자정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gic가 아니고 gjc골뱅이 kcmf.or.kr 이거 좀 유념해 주시고요. 다음은 경연대회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연대회 일정은 접수, 예선 발표, 영상 교육, 본선 경연, 그 다음 시상식 이렇게 흐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접수는 8월 19일까지 자정으로 보내주시면 되시고 예선 결과 발표는 8월 23일 금요일 날 센터 홈페이지에 나올 예정입니다. 영상 교육까지 들으시면 되시고 본선 경연은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전시동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작년과 차이점은 작년에는 1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을 했다면 올해는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한다 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교육은 본선 진출팀은 반드시 필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별 일정을 협의한 다음에 가능하신 날짜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시고 호남권 외의 지역은 근거리에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조율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선정하냐? 라는 그런 질문들이 있으신데 지도자는 방송조 혹은 공연조의 대표 학생이 소속된 학교나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교사 또는 담당자가 지도자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도자 선생님은 당일날 현장에 와서는 아이들 통소를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이라든지 음악이 있으면 플레이 해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접수를 한 다음에는 팀원 교체는 전체 인원에서 30% 이내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건강상의 이유가 생기면 사전에 센터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팀원 교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서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공연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심사위원분들이 조금 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저희가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에서 공연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도 중요한 평가 요소라는 점,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구성안이나 시나리오가 있으면 추가 제출도 함께 가능합니다. 공연 영상 제출할 때 영상은 한 장소에서만 되도록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콘대는 무대 공연을 촬영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장소가 바뀔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촬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카메라도 여러 대 활용이 가능합니다. 실제 경연대회에서도 최대 4대까지 카메라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상황으로 카메라를 촬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이어붙이는 컷 편집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실시간 송출된 내용으로 경연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선에서는 화면 전환 효과라든지 그래픽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선과 비슷하게 간단한 컷 편집으로 제출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제가 카메라 하나, 둘, 셋 예시로 놔뒀는데 샷들 한번 살펴볼까요? 카메라 보시면 지금 각각의 잡는 구도들이 다르죠. 이렇게 구도들을 다르게 해야지 공연 영상이 조금 더 다채로워 보이고 조금 더 풍성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의 하이라이트 촬영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10분 공연이라면 10분 다 보는 것보다는 심사할 때는 3분 이내에 짧은 하이라이트 부분을 편집해가지고 제출하시면 훨씬 더 이해도 되고 기억에 잘 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양한 화면의 구도, 샷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가 중, 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하는 전국대회이다 보니까 전체 연령 시청이 가능하도록 욕설이나 비방, 폭력 등 선정적인 내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명확하면 더욱더 높은 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는 공연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소품이나 의상을 활용해서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주제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조와 공연조의 약속과도 같은 콘티 미리 협의해서 짜놓은 대로 약속을 하고 또 연기를 해서 촬영을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경윤대회 일정에서 예선 발표는 8월 23일 날 금요일 광주센터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일 퇴근 전 6시까지 센터 홈페이지에 보시면 예선 발표 결과가 올라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본선 진출팀 사전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선 진출팀은 고등부 5팀, 고등부 5팀 총 10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일정은 9월 7일에서 8일 권역별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호남권 외의 다르센터의 경우에는 날짜 조정을 하셔도 괜찮지만 최대한 7일, 8일 비슷한 날짜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선 진출 사전 교육할 때 배우는 것들은 영상 기초 언어나 문법 그리고 중계 실습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네, 본선 경연은 28일 토요일 날 광주광역시 관광공사 4층 컨벤션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유의상으로는 준비 10분, 리허설 10분, 녹화 10분 해가지고 한 팀당 약 30분 정도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필요 음악이나 장비들이 있으면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해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대회 현장 상황상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나 소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서에 쓸 장비는 미리미리 적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연 진행 방식은 준비 10분, 리허설 10분, 녹화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녹화를 할 수 있는 것은 리허설 때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두 번의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고 알면 될 것 같고 녹화를 우리가 들어갈 때는 실수로 참가자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기술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녹화 마지막 1회는 무조건 끝까지 녹화가 되어야 되는 점 이 부분을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허설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도 또 결과의 질이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점 알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서 제가 계속 계속 설명을 해드렸는데 방송조의 세부 구성입니다. PD, TD, 그 다음에 카메라 3대, 그 다음에 카메라 1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성 경연 타임 테이블입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지금 4시까지 잡혀져 있는데 개별 경연 시간에는 최소 1시간에서 30분 정도는 미리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에 한 행사이다 보니까 이제 에이스페의 관람객들도 많을 수가 있어서 교통이 혼잡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와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스텝이나 기술의 여건에 따라서 본인 팀의 시작 시간이 5분에서 10분 정도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알고 있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광주 에이스페어 제17회 청소년 방송 콘텐츠 경연대회 사전 설명회를 다 마쳤는데요. 저녁 6시 이후에는 전화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문의 메일, 접수 메일에 문의하기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인스타에 댓글이나 DM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틈들 중에서 꼭 대상이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럼 사전교육, 본선 사전교육에서 또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긴 영상 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